와... 저게 뭐죠? 북에서 날라왔나? 확실하게 물은 것 같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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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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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큰일났습니다 이거 느낌이 또 잘해 새끼인데? 아이... 조졌네 아이 이런 씨... 아이 왜 이렇게 잘해 새끼가 많은 거야 반장하겄네 으악 어... 다행이다 땡큐 땡큐 잘가 저절로 빠졌어요? 다행입니다 파리 새끼 꺼져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또 자라 새끼 같은데? 아이 뭐야 어? 고기다! 고깁니다 자라 새끼가 아니었네 어이샤 어이샤 재미지다 재미져 재미지다 아주 어이 뭐지? 숭어새끼겠죠?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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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이... 가만있어 어이샤 아... 숭어새끼입니다 아주 손만 좋은 놈이죠? 아... 다행입니다 오늘 뜰채를 안 갖고 와갖고 아이샤... 야야야야야야야야 무서워 가만있어 오늘 뜰채를 안 갖고 와갖고 참숭아 잡았으면 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샤 아이샤 아이샤 송어가 올라오는 바람에 자... 보자 아우 아우 야야야야야 됐다 아아아 안 아프지? 호 해줄게 호 하하하하 아~~ 반짝반짝 어우 눈부셔 눈부셔 하하하하 어디 닫힌 데는 없지? 알겠습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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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거라 더 커갖고 바다로 돌아가거라 뿅 와 저게 뭐죠? 북에서 날라왔나? 어 저거 뭐야? 어 나한테 오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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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미쳤나봐 어 멈췄다 암튼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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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으로 떨어져라 어 점점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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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가 조종하나봐요 근데 왜 여기 있는거야 우와 멋진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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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물은 것 같습니다 설마 또 자라는 아니겠지요? 네 자라 입질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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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자라 새끼 아니야? 환장하겄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제가 좋아하는 숭어 새끼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쌰라 샤라샤라 아 손맛을 조금 보면서 조금만 놈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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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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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올려갖고 빼주도록 할게요 얼른 올려갖고 빼주도록 할게요 됐다 됐다 아래턱에 쿠킹이 됐네요 아차 됐다 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이놈 잘생겼구나 자아 아주 입술이 두껍고 예쁘게 생겼네요 요놈은 안젤리나 줄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너도 얼른 더 커갖고 바다로 돌아가거라 자아 용왕님한테 실망했다고 전하거라 얍 어? 여기 있었네? 우와 이게 어떻게 뜨는거지? 아 대박 같았구나 아 우세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